또 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복이 심한 게 아마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정신을 놓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 갖고 일상 수행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챘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가볍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잊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밥 먹을 때라든지 청소할 때 이럴 때는 동작이 많으니까 그때는 좀 동작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보다 보니까 참 번뇌를 많이 일으키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막 잠이 깨면서 옹랑한 상태에서 잠이 깨면서 눈뜻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번뇌들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호흡성이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차담 시간에 이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그 느낌을 좀 이 느낌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또 느낌이 통증이 없어질 때도 그런 식으로 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통증이 저한테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큰 조건 중의 하나라고 예전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다만 이걸 어떻게 다룰 줄 몰랐었는데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도 오래된 통증인데 복부 쪽에 한 세 시간 넘게 지속이 돼서 계속 이제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뭐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을 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일깨워 준다는 생각으로는 하는데 이제 가슴으로까지 아주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그냥 무조건 이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뭐 이렇게 진짜 뭐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지 통증이 일어난 통증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통증이라는 게 결국 몸에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센서가 그걸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외부 자극에서 이제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실제로 그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감지하는 하나의 우리 몸에 일종의 그런 통증을 아는 정상 그게 없으면 몸이 망가져도 몸이 망가지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증 자체도 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서 이렇게 조건에서 이제 형성된 것들은 정말 이게 그냥 뭐 조건이 있을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있을 때는 고통스럽다. 또 자극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현상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조건에서 변하는 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나 이게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그런 그 사람 스스로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관찰하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냥 막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아 이게 왜 무상한가 왜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아 정말 이건 내가 이게 조건이 지가 어떤 자극이 몸에서 자극이 있어 갖고 일어나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조건이 돼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가 아프면 그 디스크에 그런 자극이 있으면 고통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무상이나 무아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거를 관념적으로 그냥 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게 잘 안아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그걸 이해하는 방식을 좀 그런 조건 같은 거 조건에 대한 고찰 숙고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자극이 왜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이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 자극이 왔을 때 내 몸에서 이제 그 자극을 감지하면 내가 이걸 통증으로 느끼는 건데 여기 통증에 대해서 또 이 통증을 괴로운 느낌으로 그냥 알고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에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화로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점점 괴로움을 더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통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통제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통증을 그냥 통증으로 알아차리기만 하고 놓아버리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가르침,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숙고해보고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동반돼야 그 사님의 이해, 그 사님의 지혜가 되잖아요. 그냥 암기하는 건 일종의 지식이고 그게 아직은 내.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아는 건 중요한데 그 가이드를 가지고 실제 이제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숙고를 해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